퀵글 구독버튼을 눌러줘 견인차 토토가 정비를 받으러 왔어요 우리 함께 토토를 점검해볼까요? 렌치를 돌려 너트를 조여주세요 부품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유리를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정말 멋져!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짐을 모두 수리 안으로 옮겨주세요 목적지까지 짐을 옮겨주세요 우와! 좋아!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야호! 스캐너를 내려 검사를 해주세요 잘했어! 목적지까지 신나게 달려보세요 수학지까지 이고 스티커러 야호! 정말 멋져! 야호! 정비가 끝난 토토가 고장난 로기를 끌고 가고 있네요 고마워, 토토! 덕분에 살았어! 으악! 내 물건이 사라졌어! 도둑이 나타나자 경찰 루키가 경찰차 패티를 타고 출동했어요 숨어있는 도둑을 찾아주세요 꼼짝마라! 경찰이 왔다! 야호! 도둑을 잡아라! 야호! 도둑을 잡아라! 야호! 숨어봤자 소용없다! 야호! 야호! 꼼짝마라! 경찰이 왔다! 도둑을 잡아라! 야호! 야호! 도둑을 잡아라! 숨어봤자 소용없다 곰짝마라 경찰이 왔다 도둑을 잡아라 와 경찰의 활약으로 도둑이 잡혔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도둑은 무서워서 울상을 지었답니다 숨어있는 도둑을 찾아주세요 곰짝마라 경찰이 왔다 도둑을 잡아라 도둑을 잡아라 숨어봤자 소용없다 곰짝마라 경찰이 왔다 도둑을 잡아라 숨어봤자 소용없다 숨어봤자 소용없다 도둑이 잡아라 도둑이 잡아라 도둑이 잡아라 도둑이 잡아라 도둑은 없이어서 도둑이 잡아서 도둑은 lender 대화하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